커피 마시고 싶어 커피 마시고 싶어 커피 마시고 싶어 호텔 안에 커피숍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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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커피 마시고 싶어 무슨 커피 마시고 싶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블랙커피 한잔 주세요 저는 블랙커피 한잔 주세요 블랙커피 한잔 주세요 커피 맛이 아주 좋아 커피 맛이 아주 좋아 블랙커피 한잔 주세요 블랙커피 한잔 주세요 블랙커피 한잔 주세요 이 커피숍은 분위기도 아주 좋아 이 커피숍은 분위기도 아주 좋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